베로우 자기체라 3번 에스크 브레이브 걸스에게 묻는다 멤버들끼리 요즘 제일 핫한 대해서는 무엇인가요? 참 제일 핫한 대화는 정산 솔직히 아주 솔직히 저희가 5년 동안 수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정산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하나면 제일 좋은 거는 하나 둘 셋 한번 찝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은지야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데 가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제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 욱해요 사람은 다 욱한데 은지씨가 제일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내니까 그것도 반전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 얼마나 화가 났으면 화를 냈겠어 맞아요 팬사인회 할 예정이 있어요 어둠의 피어레스 아저씨들이 팬사인회 뭘 입고 가면 좋은가요? 스트레스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어둠의 피어레스야? 왜 어둠의 피어레스야? 그냥 아저씨라는 약간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굉장히 우리 팬분들은 밝으시던데 밝으시던데 팬사인회는 사실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피어레스 아저씨들이 머리 폐감이 중요하고 나는 되게 아저씨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약간 정장 이런 거 입고 멋있다 넥타이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딱 뭔가 수트 입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되게 프리한 추리닝 같은 느낌도 저는 캐릭터 티셔츠 저는 캐릭터 티셔츠 입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럼 어때요? 노란색 캐릭터 티에 청바지 입고 오시는 거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입고 오신다고 그러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 의상이 다 똑같아서 근데 이런 거 약간 팀복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되게 귀여울 거 같아 맞아 그 있잖아 우리 굿즈 같은 게 나중에 나오면 티셔츠 같은 게 나와도 너무 좋을 거 같지 않아 우리랑 같이 입는 거지 커플티처럼 굿즈 제작으로 티셔츠 같은 걸 한번 해봐서 나중에 팬사인회 하기 전에 그런 걸 판매하게 되나? 남녀노소 입기 쉽게 약간 맨투맨 티셔츠나 후드 티셔츠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다들 이제 퇴근하실 때 창비는 하겠지만 챙겨 오시는 걸로 갈아입으셔야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런가? 팀 내 실세는 누구인가요? 멤버별로 만약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 6회공 3군 중 어느 군으로 입대하고 싶어요? 팀 내 실세 하나 둘 셋 팀 내 실세? 그래 나만 찍었어? 하나 둘 셋 다 나만 찍었어? 우리 막내가 실세지 나는 막내가 우리 팀의 실세인 거 같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언니들한테 뭐라 하는 거 같아요 일단 제일 잔소리가 많아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언니 근데 이거 해요 한 세 번을 귀에 때려박으니까 정리를 잘 해줘요 제일 뭔가 딱 중립에 잘 서가지고 정리를 잘 해줘 우리가 막 되게 정신없고 이러고 있을 때도 막내가 되게 그런 거 되게 잘해주는 거 같아요 챙겨주고 그리고 좀 전에도 저에게 마이크 이제 차야 되잖아요 그때도 저희 이제 저기서 룸에 있다가 나오는데 언니 마이크 차요?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말투가 언니들 마이크 차요? 이게 아니라 마이크 차요? 뭐 해요? 그래서 실세인 거 같아요 그래서 딱딱 찝어서 그게 딱 앞으로도 우리 함께 희망찬 하루하루를 삽시다 파이팅! 멤버별로 만약 군 입대 하게 된다면? 저는 있어요 어디요? 저는 바다가 너무 좋아서 해군? 해군? 잘 어울린다 바다가 좋아서 해군 바다가 좋아서? 땀은 싫어요? 아니 바다가 좋다고 하늘은 싫어요? 나 좋아 나 좋아 이거 없애주세요 저는 솔직히 관리하면 화끈하게 해병대 해병대 네 해병대 다른 데는 안 해끈해요? 다른 데는 안 해끈해요 다른 데는 안 해끈해요 은지는? 저는 다들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언니는? 저는 그러면 공군? 하늘? 공군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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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ew 피어레스가 보고싶은 브레이브걸스의 모습 최다 요청 해미 라이브로 몇 소절이라도 듣고 싶어요 오 네 Somebody help me 나 좀 구해줘 baby If you love me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나 좀 구해줘 baby If you love me 너너너넌 나에게 다 이거 보여가지고 하나부터 열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한 수록곡이었나요? 아유 굉장히 그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아유 굉장히 그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썸머 퀸 여름 차트 올퀼로 등극한다면 멤버별로 공약 하나씩 대박이야 저는 공약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꼬대기 당했어요 멤버별로 아 이게 조금 어려워 공약이요 썸머캔은 올 언니 근데 여름 차트 올킬이거든 아 우리 그거 했잖아 빡갈머리 아 맞아맞아 저희가 공약을 하나 정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폭탄머리라고 하죠 일명 그런 이제 빠글빠글한 머리로 약간 시원하게 한번 이제 피저를 하고 썸머캔 약간 잭슨파이프 느낌으로다가 잭슨파이브 느낌으로다가 잭슨파이브 느낌으로다가 약간 번개 맞은 느낌으로다가 네 네 5번 에너지 브레이브걸스에게 힘이 되는 피어레스의 응원글 오우 님 그냥 아 님이래 그냥 모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저 빛 보여지는 그 모습만 봐도 좋다 아휴 제 삶의 락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만나게 될 날이 있길 아휴 눈물 날 것 같아 긴 시간이 걸린 만큼 긴 시간 동안 우리랑 같이 함께해요 아 진짜 같이 함께해야 돼요 뿌걸 가수님들 100억씩 벌으셨으면 좋겠어요 뿌야오 뿌걸 음악 들으면서 힘든 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받고 기억되길 응원할게요 뿌야오 빛 포장 도로를 달려온 우리 뿌걸 이제는 도로를 떠나 하늘로 활활 날아가게 해주고 싶다 하늘에서 너희가 달려왔던 그 길에 핀 아름다운 꽃들만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그저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함께 있어줘서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걸 알게 해준 그룹이 바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국민 희망 돌로 쭉 롱런하고 오래오래 봅시다 진짜 오래오래 봅시다 다른 거 모르겠고 우리 멤버들 바쁜 스케줄로 인해 건강 안 해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마음속 깊이 밝은 기운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뿌걸이들 혹시라도 가던 길을 돌아가거나 넘어진다 해도 우리 피어레스가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서로가 되길 바래요 항상 응원하고 애정합니다 하트 네 일단 이렇게 뿌걸 누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뿌걸 누나들이 없었으면 2021년은 정말 몸이 건조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뿌걸 누나들을 알게 되고 누나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하루하루 정말 재미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뿌걸 누나들의 매력과 노래 등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피어레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어떡해 이런 걸 읽으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마음이 뭉클하고 되게 저희는 여러분들 보면서 희망을 얻고 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팬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또 저희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진짜 계속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감심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이브가씨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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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